선생님이 이제 해커스 편입에서 강의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에서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특히 성인의 수험생들을 가지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편입생들, 특히 편입생들에게 많이 해당하는 얘기야. 편입생들은 자기 자신이 그냥 대학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지금 편입 이 영어, 편입 영어, 이건 입학시험입니다. 그렇죠? 입학시험이야. 입학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수능 생각하죠. 수능은 누구를 대상합니까? 대부분 이제 고3인 거예요. 그렇죠? 혹은 재수생들. 고3 생각해봐. 걔네들은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뭐 학교에서 맨날 자유롭게 하거나 혹은 핸드폰도 막 다 걷거나. 그렇죠? 혹은 집에서의 어떤 제약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입학시험 공부 똑같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여러분이 훨씬 더 고3보다 절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고3은 아직은 실패도 아직 안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능에서 일단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놀러 다니고 공부 하루에 한 두세 시간밖에 안 하고 혹은 뭐 수업 공부하는 데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말도 안 되죠. 지각하고 결석하고.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험생입니다. 대학생이 아니라 수험생이고 아니 고3보다 훨씬 더 절실해야 되는 그런 수험생인 거야. 수험생들. 고3보다는 고3 아직 어리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나이도 먹었고 해야 된다고요. 훨씬 더 절실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좀 벼랑 끝에 좀 내몰아야 돼.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졸업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됩니다. 한 번쯤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한 번은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항상 마음가짐 얘기하잖아. 마음가짐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면 행동이 되고요. 행동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결국엔 편입. 아니 편입 나아가서 인생 자체를 바꿔내는 거야. 오케이? 마음부터 자기 자신을 난 무조건 수험생이다. 난 지금 고3이다. 아니 고3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좀 머릿속에 좀 각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훨씬 더 나을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죠.